우리 조합 좋아요? 모르고 빼곤 좋죠 기본적으로 이제 투원딜 이잖아요? 투원딜 조합이 좋습니다 어? NPT 야 이거 마이처럼 하겠다는 거네 마이처럼 플레이하겠다는 거구만 포식 가서 계속 돌다가 갱이 좀 갔다가 백도워도 하고 판테온 스킨은 뭐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당연한 거고 아 요즘에 라이아스 스킨을 너무 많이 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 옛날에는 웬만하면 막 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스킨들이 퀄리 좋아가지고 아 퀄이 좋아서 사고 싶잖아 자꾸 옛날에는 퀄이 좀 갈렸는데 호불호 갈려는데 요즘에는 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임배방어를 해줘야 돼요 이 동네 특징이 탑이 그냥 탑으로 달립니다 느려요 알리스타 쉔 쉔이 탑쉔이기 때문에 도발 찍어도 되거든요 얘네들도 느려요 알리스타인데 막 들어가죠 그만 들어가 배우면 진짜 미치겠다 빼라 끝까지 갔다가 죽어댄다 우리 들어오려면 다 와 들어오려면 다 와 다 와 다 와 올 거면 다 와 이리로 다 와 올 거면 다 와 빼 그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자 아리 좋았어 뺄 때 같이 와 주는 거 와드는 하나 해놓고 오지 레오나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와드는 안하고 오네요 내가 할 걸 그랬나 노광타 카정 가겠다는 내가 아까 저거 했다가 킨드레드가 버프를 안 먹어가지고 꼬여가지고 개고생했는데 개고생 개고생 걸읍쇼? 도라삐겠네 도라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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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팁니다 물량을 쭉쭉 빨아먹어요 도발 걸릴 수 있으니 무례하지 말고 물량먹고 쇠니 공을 쓴거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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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을 처치했습니다 저쪽을 처치했습니다 오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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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S에 눈이 멀어서 오빤스 잘하겠지가 아니라 겁나 잘하고 있거든 장난하시나 이것들이 장난 똥 때리니? 뭐 어떻게 더 잘해줘? 탑에서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해줘? 자 저쪽을 갔다가 조금 노브레이스 왔다잉? 잠깐만 신발을 확산 중입니다 굳이 안 믿는게 좋아보이는데 보이는데 집을 가실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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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랬어요 이블리님 뭐하시는거에요 음 음 음... 뭐하고있어? ㄷㄷ 히힛 게임을 왜 지배하냐 오지구여 지리구여 지리구여 낮잠 아 불글이 중간템이 너무 구려 뭐한거야 얘네들 애들 포기했네 안나오네요 서로 탓하면서 이제 아 개노답들 이글린이 얼굴을 갔네 이건 공승이 아니지 어떻게 공승이 아니지 아 아 아 아아 카아아아아악 시린다아 곡괭이 다음팀은 원래는 이거 갈려고 했지 흐흫 호이이 흐흐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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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르곧하면 잘한다고 쟤 우르곧 잘한다니까요? 딜 한 번 보실려고? 하아... 딜 좋다 좋죠